안녕하세요 이승용입니다. 자 2023년 5월 10일에 시행된 4월 학력평가 교육청 학력평가죠. 자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는 시험 본 고3 학생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또 뭐 학원 같은 데서 시험을 보게 된 N수생들도 있을 텐데 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번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수학이.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싶었는데 이걸 이제 풀면서도 뭐야 뭐야 왜 계속 삼각함수야 싶었는데 제목 딱 한 줄 뽑아보자 그러면 삼각함수 역습. 밸런스가 지금 너무 안 맞는다. 그죠? 이게 지금 뭐냐면 선생님은 4점짜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버퍼링 존이라고 해서 8번이라던가 뭐 18번 19번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3점 끝자락부터 4점까지 22번은 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단원별로 나눠보니까 삼각함수가 4개야. 물론 여기 지금 21번 도형인데 얘네들이 계속 삼각함수 그래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밸런스가 좀 안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수 로그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잘 못하잖아.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좀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그 상승효과 수업에서도 항상 삼각함수를 제일 처음에 한단 말이죠. 기본 개념 강좌에서 가장 두껍고. 그래프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뭐 문제가 뭐 퀄리티가 어떠고 이런 거를 떠나서 뭐 그런 얘기들은 개별 문제에 대한 건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4점짜리를 문제를 만들 때 뭐 평가원에서도 구태연화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이제 교과서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면서 없었던 게 새로 나오면서 막 진화가 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삼각함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얘는 아직 그 약간 그 미개발 지역? 노다지 같은?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발전시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출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2에서는 뭐 미분적분이고 맨날 뻔한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8번 탄젠트 그래프 나오고 11번도 뭐 코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거 삼각방정식 문제였죠? 그 다음 13번이 아마 꽤 어려웠을 것 같아. 사인 코사인인데 방정식 세워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도형까지 자 그 다음에 수혈은 조금 무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렵지만은 등차수혈 나오면서 합구하는 그런 느낌하고 얘는 이제 수혈의 귀납 적정의 추론 대입하면서 찾아보는 거 이거는 그냥 형태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한 형태라서 뭔가 새로운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10번이 이제 지수로그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그냥 대칭성 이용을 하는 거라서 대입하고 하는 건데 식이 좀 대칭성이 안 보이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분 뭐 이건 그냥 쉽게 해서 하는 거였죠? 정적분 함수 나오는 거였고 12번 이제 넓이 구하는 거라 작년 순에서 10번에 나온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전형적인 그냥 넓이 공식 쓰면 쉽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 좀 학력평가 교육청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이 이제 14번하고 19번인데 뭐 19번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냥 수직선 운동이니까 고양이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맞추셔야죠. 이거 틀린 사람들은 이건 우리 수직선을 위해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그 운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고양이 때문에 출제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되고 이 14번이 진짜 너무 어렵더라.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거는 그 22번급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출에서도 진짜 22번에 나오고 그거를 어렵게 맞는 약간 그 사설 버전이라서 이거 끝까지 제대로 푼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극한에서 그럴듯한 문제가 안 나왔네요. 이것도 좀 밸런스가 무너졌죠. 그냥 극한과 연속에서도 출제할 수 있는 건데 공통에서 밸런스가 너무 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과목 이제 들어가보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이제 전범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공부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미적분에서 작년까지 계속 중요했던 게 3도국 프렉탈이잖아요. 3도국 프렉탈 뭐 출제가 됐네요. 27, 28번 출제가 됐고 확통에서는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함수의 개수죠. 29번은 출제가 됐고 근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서만 출제가 되잖아. 그쵸? 그 전부 다 다 경우의 수인데 확통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막 24번부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음 확통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이거 밸런스가 좀 이상해. 이게 2차 곡선이랑 뭐 벡터 조금 나오는 건데 그냥 다 2차 곡선이야. 27, 29도 2차 곡선이고 벡터 문제가 첫 번째 문제 23번이랑 30번밖에 없어. 아니 선생님은 벡터를 너무 강조한 사람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에서 벡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벡터가 아무리 시험 범위가 이게 뭐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벡터에서 4점짜리를 좀 적당하게 내줬어야 되는데 혹은 어려운 3점 23번이랑 30번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2차 곡선 바치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난이도가 선생님 기준으로는 매우 높하고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뭐 할만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있었다 하더라도 제발 어디 가가지고 뭐 너무 쉽네 뭐 뻔하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 왜냐면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주변에 꼭꼭 얘기해서 기만하면 뭐 기분이 좋나? 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힘들고 특히 선생님 보기에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쉬어가는 코스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하고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어려우면 이거는 좀 풀게 하고 그게 이제 평가원 시험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버퍼링이 심하게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염순이가 버퍼링이 실타냥 이러고 있습니다. 자 좀 전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모자라고 어려웠을 것 같고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연습 덜 된 학생들은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6월 모의평 대비해서 열심히 하시고 어 선택과목이 이번보다 시험 범위가 확통 같은 경우에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선택과목 대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최근에 상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어저께도 보니까 막 Q&A에 상담이 진짜 거의 100개 가까이가 쌓여있는 거야. 나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선택과목 이슈 같은 그 질문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다 답변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 좀 그 5월인데 말이지 너무 좌절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5월은 말이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 5월은 거의 출발점 아닌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물론 선생님이 최상위권 학생들도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주된 관심사가 아무래도 3.5등급 전후 해서 2등급부터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들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6월 모의평가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니? 아니 작년부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왔던 학생이라면 모를까? 생각해 봐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말이 맞는지. 자, 고3 같은 경우에 고3 정시 파이터라고 생각해보자. 고2부터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 대부분 윈터스쿨부터잖아. 대부분이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뭐 1월, 1월, 3월에서 지금 이제 5월이니까 11월까지 놓고 보면 아직 절반이 안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 남았지? 그 다음에 고3 수시라고 생각을 해봐. 아직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뭐 수능 데뷔할 시간이 뭐가 있어? 윈터스쿨 했던 거 다 잊어버렸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아직 내신 챙겨야 되고 이제 여름방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아직 출발도 안 한 타이밍? 맞죠? 그 다음에 재수하는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은 뭐 작년에 했던 것들 머릿속에 막 다 남아있나? 수학을 너무 잘해? 그러면 재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재수하는 학생들 혹은 N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빨라야 뭐 2월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2월,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고작 해봐야 두 달. 반수하는 학생들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6월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 되게 되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6월에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그때도 뭐 좌절할 거야? 포기할 거야? 아, 나는 뭐 어떻게 선택감을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 6월 모임평가를 받는데 내가 약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약점이 나오는 거죠. 항상. 원래 그래. 나 다 풀었는데 왜 그러지? 나 다 아는 건데 왜 틀렸지? 아, 이거 분명히 하는 건데 왜 집에 가서 보이는데 안 보이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수능 레이스의 절반도 안 왔는데 여러분들이 완성형 인간이 돼 있을 수가 있겠냐고. 대부분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테스트가 너무 너무 스스로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모의고사 맨날 보고 막 그 점수의 1위, 1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좀 더 공부를 그냥 할 때야. 그냥 묵묵히 할 때야. 그리고 그냥 일단은 아, 그래 뭐 끝까지는 한번 가보자. 완주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면서 중간중간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자동으로 점검이 되는 거지. 이 5월, 5월에 실시된 이 4월 학평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는 어느 정도는 알려질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여러분들의 뭐 수능, 여러분들의 결과, 미래 이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뭐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렇잖아. 5월인데, 5월인데. 5월은 아직 멀었죠. 막 뭐 고3들 지금 불안하겠지만은 선생님 이러다가 저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뭐 N수하는 학생들 플러스 1 되는 거 아닌가요? 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냥 열심히 하자.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이 이거 시험 보고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싶기도 한데 힘들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어저께 특히 좀 확 많이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 상담 온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앞으로 6월까지는 어쨌거나 DB3.5가 이제 완강이 됐으니까 DB3.5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륙 촬영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면 뭐 개념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삼각함수 부족하다 그러면은 삼각함수 상승효과나 3.5 삼각함수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선생님 책 한 권 끝내는데 보통 2, 3일 정도 짧으면, 짧으면 2, 3일 뭐 길어야 5일에서 7일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담 온 학생들한테는 자, 6평까지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한 권에 3일씩 잡고 몰아쳐가지고 한 4, 5권 정도 코스를 딱 제대로 끝내면은 6평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Q&A 오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릴 거고 또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네. 또 오늘 또 밤샐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푹 쉬고 뭐 오늘 질문하셔도 되고 내일 질문하셔도 뭐 괜찮아요. 어쨌거나 힘들 내고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 해보자고 알겠죠? 바이바이 고생했어.